야담 이야기 를 주겠으니 그동안 종놈 셋을 골라오되 한놈은 가랑잎에 불 딸리듯 제일 급한 놈으로 한놈은 성미가 온유월 소브랄 늘어지듯 제일 느린 놈으로 그리고 다른 한놈은 머리가 팽팽 돌아 매사 흥정의 손톱만큼만 손해도 보지 않는 제일 꽤 많은 놈으로 이렇게 새놈을 골라오너라 제 말미네로 찾아오면 은 삼십냥씩 후이상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볼기 백개씩 칠 것이니 그때 가서 애고되고 비난사정 말고 어서 거행하여 기한전에 대령시켜라 사또의 분보라 어쩌지 못해서 동원문을 나오기는 나왔으나 두하전은 기가 딱 막혔습니다 세상이 넓기는 넓으나 어디 가서 그런 인간들을 찾아온단 말인가 하지만 애매한 몽둥이 찜질에 볼기살이 터져나가지 않으려면 허위단심 불철주와 동네방네 가가호호를 샅샅이 흘터 다니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어느덧 양충가절 단어날이 되었습니다 아전들이 손가락 구구를 하여 보니 아이쿠 이거야 사또한테 얻은 말미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잡아오라는 그런 특별한 인간은 그림자도 찾아내지 못했으니 몽둥이의 볼기 터질 것은 물론 자칫하면 밥통까지 거덜이 날 판이라 에라 모르겠다 후엔 삼수갑산을 가도 먼저 눈욕이부터 하고 보자 아전들은 이때까지 안고 오던 노심초사를 당분간 젖혀놓고 놀이터로 어슬렁어슬렁 찾아갔습니다 놀이터는 겹겹이 둘러선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 속의 여인들은 노기용상 황용월태로 널도 뛰고 그네도 뛰고 남정들은 백의응립 용기 백배로 모래불이 좁다 하고 밀고 당기며 상씨름이 한창이었습니다 아전들은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맛득지 않게 쏘아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짜고짜 구경군들을 비집고 씨름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같이 덩달아 떠라 떠 떠야 씨름이지 잘한다 안다리에 네 들폈어 하고 벅적 고화됐습니다 바로 이때 연아문살대는 아이 하나가 땀투성이가 되어 사람들 속을 비집어 해치며 뛰어들어오더니 마흔 살쯤 되는 한 중년 사나이의 옷깃을 황급히 잡아끄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서 어서 가봐요 우리 집에 불이 붙었어요 불길이 처마 밑에 달리는데 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찌나 급한지 아이는 숨이 차 뒷말을 이어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건만 애비라고 하는 그 중년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얼굴을 천천히 돌려 태무심한 눈길로 아들애를 물꾸러미 보고 나서 다시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지금 한창 열이 오른 씨름판만 태연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다라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의 손을 마구 잡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좀 있으면 온 집이 잿가루가 되어 무너져 않는데 그래도 중년 사내는 씨름판만 바라보며 눈 한 번 꿈쩍하지 않고 띄엄띄엄 입을 열었습니다 이 판 씨름을 다 보고 가서 꺼도 늦지 않아 급하긴 이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구경꾼들 속에서 이 느렁뱅이와 나이가 비슷한 한 중년 사나이가 싱 달려 나오더니 단통의 느렁뱅이의 멱살을 거머쥐고 찰싹찰싹 귓삼을 선호대 번개치듯 올려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엉 왜 이러고 있어 어서 빨리 가서 불을 끄지 못하고 그래도 집에 불이 달렸다는 그 중년 사나이는 여전히 불 끌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대신 자기가 이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무단히 귀통을 얻어맞았다는 분기만 잔뜩 올라 그 사나이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달렸는데 너 상관이 뭐냐 응? 귓삼을 후려친 그 사나이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너 그 느렁뱅이 꼬리 내 보기에도 너무 참을 수 없어 그런다 난 성미가 원래 이렇게 느린 놈이다 너 상관이 뭐냐 난 성미가 이렇게 원래 벼락성이다 그래 너 같은 건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곤 한다 두 사나이는 난 느렁뱅이 난 벼락성미 하며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한창 성순하던 시름판이 어수선하게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여자는 너무 기뻐 입이 함지방만 하여졌습니다 이 둘이야말로 자기들이 근 한 달이나 찾다 못 찾은 느렁뱅이와 벼락성미가 아닌가 둘은 잠깐 수군덕거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 앞에 엄한 표정으로 명을 내렸습니다 느렁뱅이와 벼락성미는 꿈쩍 말고 듣거라 무사람이 흥나게 노는 오월단호 시름판을 무단히 뒤집어 놨으니 그 죄 어찌 경하다 하리요 어서 부복대령하고 관가로 따라가 치제를 받을지어다 두사나이는 실신한 사람처럼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벌벌 떨기만 하였습니다 두하자는 느렁뱅이와 벼락성미를 끌고 기분이 좋아 제법 콧노래까지 부르며 이런 일에 술 한 잔 안 먹고 어느 때 먹겠냐고 마을 주막집으로 들어갔는데 주막집 주인은 이 두하전이 불량배들을 잡는 데는 이름이 있는 분으로 짐작하고 웃으며 모셔다 상좌석에 앉히고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상수하였습니다 어르신님 이 마을에 야근괭이라는 별명이 붙은 녀석이 있는데 전문남을 속여먹은 야근수로 제 이속을 채우니 정말 미워죽겠습니다 두하전은 이 말에 귀맛이 벗적 통해 엉? 그래? 그럼 어서 말해봐라 대관절 얼마나 야근 놈이기에 그러냐? 주막집 주인은 침을 꿀꺽 넘겨 목을 축이고 나서 두하전에게 말만 들어도 기막힐 일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 야근괭이가 큰대들이 병과 동전 몇 잎을 들고 와내 보이며 참기름 딱 한 양만 사자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참기름 한 양을 그 큰대들이 병에 담아주니 녀석은 병을 눕혀 이리저리 굴리며 주인집 참기름은 정말로 좋아 맑고 고소한 게 이런 참기름보다 처음이다 보다 처음이다 하고 엮어대더니 막상 주인이 기름값을 내라고 손을 내미니 녀석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주인님 간장 한 양을 사자고 했는데 이건 참기름이 아니요? 내가 참기름을 갖다가 뭐 하겠어? 이거 원 하고 간장으로 바꿔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마음 약한 주인은 하는 수 없이 녀석의 병을 받아들고 참기름을 도로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반량이 남아 되는 기름은 큰대들이 병 안에 발리워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반량이 남아 되는 아까운 참기름은 공짜로 개를 준셈하고 그 병에다 간장 한 양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근괭이는 또 그 병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굴리며 주인님 간장은 정말로 좋네 맛도 달고 색도 곱고 이런 간장은 보다 처음이요 하고 엮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돈을 내라고 재촉하니 이 야근괭이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제 머리를 닥치며 아이고 이 정신 봐라 집에서 소금 한 근을 사오라고 시킨 것을 엉뚱하게 간장을 사다니 이런 정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며 간장을 도로 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반량이나 되는 간장은 대들이 병 안에 발리워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근괭이는 병을 들고 집으로 가면서 어깨바람이 나서 탈영조로 엮어대었습니다 점심이라 집에 가면 후룩후룩 메밀국수 맛 좋은 간장에 참기름 동동 띄워넣고 홀랑홀랑 먹어보세요 주막집 주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옆에 있던 떡장사 놓친 내가 야근괭이의 얄미운 일을 또 한 가지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야근괭이 녀석은 제껍하면 노치네 찰떡전에 와서 이러쿵저러쿵하며 지지벌거리기를 잘하는데 그럴 적마다 놈은 찰떡을 이리디척 저리디척하며 찰떡에 묻힌 콩보승이를 일부러 떡판에 노랗게 떨구군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녀석은 정말 할멈은 찰떡을 맛없이 하는군요 우리집 아낙네 솜씨를 좀 보겠소 참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집에 한번 와보 우리집은 저기 저 구비를 돌아서 아니 그럴 게 없이 내 여기다 아예 가는 길을 그려올리지 하며 제법 으쓱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한 발이나 내민 혀로 떡판 위에 이리 구불저리 구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노란이 떡판에 한번 깔렸던 콩보승이는 그 날름날름하는 혓바닥에 묻어 어느새 몽땅 야근괭이의 입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주인과 떡판은 노친내의 상소를 듣고 난 두하저는 이 야근괭이야말로 사또가 잡아오라는 머리가 팽팽 돌아 매사 흥정의 이익만 보는 꾀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흥이 나서 술 두원향을 더 먹고 부른 술을 슬슬 만지며 주막집을 나와서는 만 백성을 위해 해를 없앤답시고 이 야근괭이를 잡아갔던 것입니다 느렁뱅이, 벼락성미와 야근괭이를 보고 난 사또는 아주 흡족해서 말한 대로 아전 한놈에게 은 30량씩 상으로 주었습니다 관하에 들어선 세 사람은 이젠 영락없이 콩밥 먹고 매주똥 싸게 되었다고 얼굴빛이 잿빛이 되었댔으나 뒤미쳐 자기들이 사또에게 선발되어 온 집종이라는 것을 알고 다소나마 마음이 놓였던 것입니다 사또는 이 세 사람에게 각기 부동한 소임을 맡겼습니다 벼락성미는 사또의 견마잡이를 시키고 느렁뱅이는 집살림을 맡아보는 집사를 시키면서 길 안든 생매 같은 사또의 두 도련님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사또의 도련님은 하나는 다섯 살을 먹었고 다른 하나는 겨우 세 살을 먹었으니 사실 아이 보기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근괭이더러는 전문 물건을 사들이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사또가 시차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벼락성미는 어느새 어둑새벽에 벌써 말을 배불리 먹이고 나서 개하에 끌고 와 초조하게 대령하고 있다가 사또가 안장에 오르자 바람으로 말고 삐를 쥐고 죽을 둥살둥 내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땀방울 줄줄 흘리며 숨이 자헐떡거리면서도 걸음을 늦추려 하지 않는 이 벼락성미를 보자 사또는 자기가 견마잡이를 고르긴 아주 안성맞춤으로 골랐다고 흐뭇해 마지 않았습니다 십여기를 내닫다 보니 눈앞에 한가닥 내천이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놓여있던 나무다리는 이미 홍수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벼락성미는 잠시 양미간을 찌푸리더니 한 가지 방법이 문득 생각나 무릎을 탁쳤습니다 사또님 말 타고 건너다가는 신발이 젖겠습니다 제가 키가 이렇게 크니 내 목을 타고 건넙시다 그러면 의복 젖을 걱정이야 없지요 그것도 그럴 법한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주저없이 벼락성미 목을 탔습니다 벼락성미는 한 손에 말고 삐를 쥐고 한 손엔 목맛 한 사또를 붙들고 물살 샌 내천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벼락성미의 이런 지성에 목석이 아닌 사또가 적이 감심이 되어 강복판에 이르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벼락성미 자네 정말 지성이 대단하이 강을 건넌 뒤 그 정성을 어엿비어겨 내 은연량을 주지 이에 감지덕지한 벼락성미는 대뜸 끌어 엎드려 굽실굽실 머리를 조아냈습니다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사또님 처분이 진정 고맙습니다 그 바람에 목을 타고 앉았던 사또는 그만 허궁잡이로 내물에 풍덩 처박혔습니다 옷이 흠뻑 젖은 것은 말할 것 없고 물까지 여러 모금 먹었습니다 코와 눈에도 물이 들어가 쓰리고 아팠습니다 사또는 화가 잔뜩 올랐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이때까지 칭찬해온 종녀석을 목을 잡아 뺄 수도 없고 해서 그저 어서 돌아가자 하고 꾹소리를 질렀을 뿐입니다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서 사람들은 비맞은 병아리 신세가 된 사또를 보고 입들을 싸지고 킥킥 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인들 어찌할 수가 없어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알 듯 끙끙거리며 공연히 얼굴만 불그락부르락 할 뿐이었습니다 관하에 이른 사또는 의복을 갈아입으려고 느렁뱅이를 찾아갔습니다 느렁뱅이는 한창 달게 자고 있는 둘째 도련님의 옆에 앉아 눈이 깨슴치레에서 부채질만 슬근슬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도련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옷 갈아입을 경황도 없이 느렁뱅이를 보고 백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도련님은 어디 갔냐 느렁뱅이는 그제서 생각났다는 듯이 어물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사또님 큰 도련님 말씀입니까 우물 옆에서 놀다가 그만 우물에 빠졌는답시오 아마 보리밥 한소 치을 때는 지났을 거오다 사또는 식은 땀이 등골에 쭉 흘러내려 부랴부랴 벼락성미를 불러 어서 가서 큰 도련님을 건져오라고 호령하였습니다 벼락성미는 호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굴러가다시피 우물까지 달려가서 옷 입은 채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자맥질 두어번에 큰 도련님을 건져내기는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큰 도련님의 혼이 수정궁으로 찾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사또는 하는 수 없이 야근괭이를 불러 어서 각 관이나 자그마한 것을 사오너라 하고 냇가렸습니다 조금 뒤 야근괭이는 관을 사매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이들 관이 아니라 육척 장신이 들어갈 큰 관이었습니다 사또는 화가 났습니다 이놈아 작은 관을 사오라는 말을 못 들었냐 이렇게 큰 것을 어디에 쓰려고 사왔냐 어? 이 유쾌할 놈아 그러거나 말거나 야근괭이는 응수를 하지 않고 매고 온 큰 관을 땅에 내려놓고 관 뚜껑을 열어보였습니다 하참 이거야 큰 관 안에 또 작은 관이 하나 들어있질 않겠는가 이 육척 알로마 누가 너더러 관을 두 개나 사오라더냐 사또는 성이 났던지 다리를 후두르들 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야근괭이는 아주 의기양양에서 콧대를 잔뜩 쳐들었습니다 사또님 이 작은 건 사온 것이 아니우다 난 모르게 내가 슬쩍 집어넣은 것이지요 관 값 하나에 두 개나 가져왔으면 이런 이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이 작은 관은 큰 도련님 쓰기에 알맞을 거고 이 큰 관은 사또님 호상시에 알맞을 거고 그래 가져왔는데 뭘 그러시옵니까 이 다음 또 사느라고 돈 쓸 거 있습니까 그런데 사또는 야근괭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개거품을 한 입 내밀더니 그만 가슴을 움켜쥐고 쿵 나가 넘어졌습니다 자기가 골라잡은 벼락성 및 누렁뱅이 야근괭이가 해놓은 이래 약이 오를대로 올라 그만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여이 야근괭이가 가져온 큰관도 제때에 아주 잘 가져온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넌 어쩜 그리 입으로 자라는구나 옥루몽 이라고 하면 조선 사람 치고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한간에서 널리 읽혀진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책을 지은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지만 옥루몽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민간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옛적의 조선의 박학다문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에게 중임을 맡겨 중국의 사신으로 보내어 나라이를 보고 오게 하였습니다 선비는 고국을 떠나 수천리 떨어진 타국에 가는 몸이라 떠나기에 앞서 먼저 임금님을 배하라고 집에 돌아와 어머님께 절하며 하직을 고하였습니다 선비의 어머니는 비록 규방에 묻혀 자란 여자의 몸이긴 하지만 소시적부터 남달리 그릴 길을 즐겼으므로 그때 세상에 나온 책 치고 보지 않은 책이란 별로 없었으며 학식도 깊어서 남자들도 그와 겨를 만한 사람이 그리 흔치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중국 사신으로 간다는 말을 듣자 매우 기뻐하면서 그를 잠깐 불러 안치였습니다 얘야 내가 일국의 사신의 몸으로 중국에 간다하니 매우 무거운 걸음이로다 하지만 너 이번 걸음에 어머니의 한 가지 청을 들어줄 수 없겠느냐 어머니 아무리 어려운 걸음이라 해도 소자 어찌 어머님의 청까지 들어주지 못하오리까 무슨 청의운지 어서 말씀하옵소서 네 듣자하니 중국에는 뛰어난 문인들이 많고 읽어볼 만한 훌륭한 소설책들도 많이 나왔다하니 나라일을 끝내고 돌아올 때 좋은 책들을 몇 권 사다 줄 수 없겠느냐 네 소자 어머님께서 평생을 책과 동무하여 지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옥루몽 은조선의 18에서 19세기의 대표적인 장편소설로서 중세기 장편소설 발전의 이정표로 되었습니다 64회로 된 이 장회체 소설은 원문은 한어로 씌어졌으며 후에 조선 문자로 옮겨져 한간에 널리 일키웠습니다 옥루몽 은 몽자 소설의 대표작으로서 그 당시 문단을 뒤흔들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 작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소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께서 보실 만한 훌륭한 책 몇 권을 사가지고 올 터이니 어머님께서는 방심하소서 선비는 어머님을 하직하고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나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 선비는 일국의 사신이라 분명히 나라일도 보고 타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빈번하게 거래하다 보니 돌아오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강국한 당부를 깜박 잊어버리고 책 한 권 손에 들지 못한 채 귀로에 올랐습니다 선비는 사신의 몸으로 타국에 왔습니다 나라의 일도 차질없이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니 아주 기뻐서 날마다 부지런히 길만 재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느새 압록강에 이르렀습니다 압록강 푸른 물이 정답게 출렁이며 흐르고 강 건너로 눈에 익은 고향산천이 바라보였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고국과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하던 끝에 어머니가 소설을 사가지고 오라던 그 당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천리나 되는 땅을 다시 돌아가서 그런 책을 사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사신의 몸이라 중도해서 임의로 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볼 면목이 없어 천만 낭망하여 얼굴에 그늘을 지웠습니다 그는 불유한 자기 처사를 스스로 책망하며 머리를 떨구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어머님께 다소의 기쁨이라도 주고 저 이날부터 자기가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더듬어가면서 한문으로 소설 옥루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갈 때는 생각을 더듬고 쉴 잠에는 줄거리를 엮었으며 가다가 밤이 되어 주막에 들면 그 밤이 다가고 동력해 새별이 사라질 때까지 줄곧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생각을 더듬어가며 쓰기 시작한 소설 옥루몽은 마침내 그가 서울에 이르자 같이 64회로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어머님께 절을 올리자 어머니는 장한 듯 아들을 보더니 나라이를 잘 보고 왔느냐고 물은 뒤에 아들의 손에 쥐인 책에 눈길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탁하던 소설책은 몇 권 사가지고 왔느냐 내 손에 든 책이 무슨 책인지 어디 좀 보자꾸나 아들은 그만 가슴이 따끔해 나면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처럼 강곡히 청하던 책을 한 권도 사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어머니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든 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생각다 못하여 자기가 압록강을 건너서면서부터 쓰기 시작한 소설 옥루몽을 어머니 앞에 공손히 내놓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는 문인도 많고 그들이 쓴 훌륭한 소설도 한두 권이 아니었습니다 하오나 촉망 중에 좋은 책은 사지 못하고 옥루몽 이라는 소설 한 권을 빌어서 손수 벗겨가지고 왔소이다 소자의 어지러운 필체를 나무란 마시고 이 책을 봅소서 오 그러하냐 내 그 많은 글을 벗겨 쓰느라 고생 많이 했겠구나 어디 보자 아들은 죄진 사람처럼 끌어업뒤어 머리 숙이고 옥루몽을 어머니에게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벗겨왔다는 소설 옥루몽을 침식을 읽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책을 들고 앉아 일심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사흘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한테서 받은 그 옥루몽을 다 읽고 반나절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더니 저녁에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그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내 이 옥루몽을 잘 보았다 헌데 너 이 소설을 중국에서 벗겨왔다 하였는데 그것이 실말이냐 이 한마디 물음의 아들은 더는 어머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책은 제가 지은 것이라고 하자니 학식 있는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난처했습니다 호미난방이라더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더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에야 이 책을 다 보았다 이에야 이 어머니는 평생에 읽은 글과 본 책이 많지는 않다만 그저 글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같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서의 글을 쓰는 법이 있고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으로서의 글을 쓰는 법이 있느니라 이에야 옥루몽 이 책은 장외체로 쓴 몽자 소설이기는 필법을 보니 우리 조선 사람의 글이요 글재간을 더듬어 보니 내 글이 분명하구나 내 이 예민은 속이지 못하리로다 넌 어쩜 그리 입으로 잘 지어내는구나 어머님 이 불효한 소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옥루몽은 중국의 장외체 소설을 베껴 가지고 온 것이 아니옵고 소자가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서울까지 오면서 쓴 것이옵니다 어머님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압록강가에 와서 하는 수 없이 이 책을 쓰기 시작했사옵니다 졸자기오니 어머님께서 천마냥에 하옵소서 아들은 지나온 일을 자초지종 다 말하였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보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예야 너무 송구스러워 말어라 내 내가 지은 옥루몽을 보니 기쁘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아들이 지은 책을 거작이라고 하겠느냐만 우리 조선의 몽자소설로는 대표작이 될 만하고 세상에 내놓아도 전해질 만하니 세상에 내놓도록 하여라 나는 심히 기뻐하리로다 과분한 치아이나 소자 어머님 분부대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옥루몽은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책은 세상에 나오자 수많은 독자를 끌었고 몽자소설의 대표작으로까지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리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마을에 오장육부의 욕심 주머니가 더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가금방의 농토는 모두 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 없는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는 것으로만 성차지 않은 부자는 묘한 꾀를 내어 최간의 일가를 몽땅 머슴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를 썩이면서 궁리하던 부자는 무릎을 탁치며 한바탕 웃어대다가 최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최씨를 보고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알아맞히면 소작짓는 땅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엔 머슴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씨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다육한 부자는 성화가 대단하였습니다 최씨는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부자는 수수께끼를 내놓았습니다 자네 나한테로 올 때 막 세 개를 보았는고 길가에는 원두막 하나밖에 없었으니 최씨는 원두막 세 개를 보았다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득이 양양한 부자는 또 하나 더 내놓았습니다 자네 나한테로 올 때 소 네 마리를 보았는고 최씨가 오던 길 옆은 모두 곡식 밭이어서 최씨는 소 한 마리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최씨는 부자의 엉터리 수작에 하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였습니다 풀숲도 아니고 또 후치질할 때도 아닌데 어찌 속아 곡식 밭에 들어선단 말이요 그러게 수수께끼라 하지 않는가 부자는 입을 벌쭉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더 내어놓았습니다 이 뒷산에 나무가 몇 대 서 있겠는고 울롤창창한 나무숲에 대체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지 세어도 보지 않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최씨는 당장의 부자의 머슴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성취되니 부자의 웃음 주머니는 흔들거렸고 욕심 주머니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씨의 마누라를 불러놓고 또 아까와 똑같은 수수께끼를 내고 그를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자는 입맛도 온 아도 기운도 더 나서 온 세상을 독차지할 것 같은 생각이 부쩍났습니다 그는 최씨의 맏아들을 불러서 으름장을 놓으며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그를 또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부자는 그더러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선심 쓰듯이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애가 알아맞히면 농토도 얻을 수 있고 너희들 모두가 머슴을 면하게 될 터이니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느냐 마지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때 부자의 노파가 영감의 다리를 쳐주면서 걱정하였습니다 고녀석은 꽤 약삭바르던데 영감이 실수할까 근심이여 원 방정받는 소리요 내 조상 덕에 이런 상팔자를 타고났는데 실수란 당치도 안 써 부자는 커다란 입이 귀밑까지 돌아가게 웃으며 배포유한 소리를 했습니다 최씨의 맏아들은 동생을 찾아 깊고 깊은 산골로 걷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부자의 밭을 소작짓지 않으려고 인적 없는 산골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고 감자와 보리를 심었는데 농사가 만작이었습니다 해질역해 동생의 오두막에 이른 마디는 동생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예야 그 부자가 수수께끼 맞추러 오라는데 어찌겠니 형에게서 자초지종 말을 들은 동생은 주먹으로 구둘판을 콱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왜 그자가 하자는 대로 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수가 있니 동생은 한동안 생각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은 먼저 가시오 내 곧 따라가리다 우리 집 식솔은 모두 그놈의 머슴이 되었구나 마지는 한숨으며 떠나갔습니다 동생은 처마 밑을 떠들고 연못까지를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잘 맞게 다듬어서는 배주위를 찢어 돌돌 감싸가지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남학신을 신고 뜨락에서 뚜벅거리던 부자는 최씨의 둘째를 보자 어험 하고 건가래를 떼었습니다 너 이리로 오는 길에서 막 셋을 보았느냐 예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더운 때라 원두막에 들려 다리십을 했어 둘째 말에 부자의 두 눈알은 된 똥눈은 암코양이의 눈알처럼 올롱해졌습니다 올리막이니 막이 하나여 내리막이니 또 막 하나여 원두막이니 또 막이 하나여서 모두 막이 셋이었습니다 부자는 마음을 다 잡아먹고 또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소 네 마리는 보았느냐 예 보고 말고요 비가 오지 않아 며칠 가물더니 기력 박곡식들이 말라서 소소들 합대다 부자의 눈알은 흰자위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들의 또 소들이면 틀림없이 소 네 마리가 되었다 부자는 손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조상 덕에 입은 상팔자가 아무려면 일조의 물거품으로 되랴 싶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뒷산에 나무가 몇 대 섰느냐 이건 산신님도 모르는 일이야 거 옳은 말이여 그럼 모르겠단 말이지 점심밥을 든든히 먹고 저 덕대밭 끼음매러 가거라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먹습니다 그 말의 둘째는 너터로 숨을 웃었습니다 산신님이라는 게 있지도 않는데 어찌 알고 모르고 가 있어 그러니 산사람인 나는 알만하다는 게요 둘째는 두 눈을 쪼푸리고 뒷산을 바라보더니 격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청산은 여전히 푸르다 했는데 실로 옳구나 과연 백백하고도 칠칠하게 나무가 들어섰으니 그 어느 때나 푸르청청청한 산이구나 그 말에 부자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거냐 도대체 몇 대인가 말이다 박바가지 같은 영감골로 무슨 수수께끼요 참대껍기요 하는 게 있어 뒷산에 일만 하고도 마흔 아홉 대가 있단 말이요 나무는 백백한이 많이고 거기에다 칠칠이 사십구를 합하면 모두 몇 대요 부자는 눈알이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깨고소하게 부자의 상통을 바라보던 둘째는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이 수수께끼로 내느라고 머리를 썼는데 이번엔 내가 내겠소 맞추면 영감 소원대로 들어주겠소 그러자 부자의 튀어나온 눈알은 조금 들어갔습니다 저 암남산의 노루가 노루를 업고 뛰어가는데 크기가 갔소 어느 것이 어미 노루겠소 둘째의 말에 부자의 눈알은 제 곳으로 다 찾아 들어갔습니다 홍 그것도 수수께끼냐 참대껍기로구나 예로부터 부모 공양을 자래 열려문에 오르면 만 백성의 본으로 후세에 전해지는 법이라 짐승도 매한가지라 자식 노루가 저를 낳아 기른 늙은 어미 노루를 업었겠으니 번연한 사실이 아니냐 영감 입은 여물었어 그러니 영감 말대로 말 못하는 짐승도 그럴진데 만물의 으뜸인 인간은 더욱 그래야 하므로 오늘 나도 부모와 형을 모시고 가겠소 부자는 말이 막혀 묵묵불헌이었습니다 영감 이걸 더 알아맞춰보오 둘째는 꽁무니에서 배천에 꽁꽁 싼 것을 꺼내들고 물었습니다 이 속에 든 것이 쓰겠소 발겠소 부자는 한참 동안 기웃거리고 여겨보면서 상팔자를 주었다고 감심되어 온 조상을 원망했습니다 그의 번대 머리에는 땀방울이 내뒀고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습니다 한참 후에야 부자는 트집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고 쓴 것은 맛을 봐야 할지 그럼 맛을 보호 둘째는 배천을 벗기고 참나무 방망이를 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맛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라며 방망이로 내리치려고 하니 영감은 놀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부자 영감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애틋하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방님 옛날 한 고울의 살림은 남부럽지 않으나 슬아의 일점현륙이 없어 늘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자식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이 고울에는 또 조실부모하고 의지가지 없어 가감운전으로 다니며 빌어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자식 없는 이 노인 내 집에 와서 빌어먹었습니다 다른 곳에 다니며 빌어먹기도 했지만 노인이 동양살이라도 후이 주니 이 아이는 이 집으로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빌어먹는 아이서 의복은 남노에도 생김생김은 바르게 생겼고 마음도 유순하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빌어먹자고 뜰하게 들어서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이리 오너라 내 노인님 무슨 분부라도 계시옵니까 너 고생스레 이 집 저 집 다니며 빌어먹느라 말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 하면 어떠하니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던 아이에게 하늘에서 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나같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아이가 어찌 귀한 집 아들질을 하겠습니까 너무 황송하옵니다 너만 마음이 있으면 다른 말을 더 내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질을 해라 그날부터 빌어먹으며 다니던 아이는 이 집의 아들로 되었습니다 조실부모하고 외톨이 굴바말처럼 굴러다니던 아이가 아버지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으며 자식 없어 늘 서러워하던 사람이 슬아의 아들을 두었으니 천하의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싸늘하던 집안에 화기가 돌고 웃음없던 집안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랫마을 친구가 회갑이라면서 회갑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보니 친구네는 살림이 유복한지라 회갑도 잘 차렸습니다 모두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데 웬 거지아이가 와서 음식을 좀 달라고 빌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옷차림새는 말이 아니었으나 동실동실한 게 곱게 생기고 마음도 고와 보였습니다 노인이 물어보니 아이는 조실부모하고 의지할 데 없어 다니며 빌어먹는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애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빌어먹는 아이를 보자 낯을 잔뜩 찡그리고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예 가거라가 빌어먹어도 체면이 있어야지 어른들이 즐겁게 모여앉아 회갑을 쇄는 데까지 와서 빈다는 말이냐 가거라가 배고파 죽겠어요 노인님네들 이 불쌍한 애를 생각해서 떡 한 개라 도와주세요 아이는 눈물이 그렁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얻은 운마을 노인은 자기 상 앞에 떡을 집어서 아이에게 쥐어주며 친구를 보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왜 저런 애들이 싫소 친구가 싫어하면 저 불쌍한 애를 내가 데리고 가겠소 나는 애들을 좋아하오 나 원 별 친구를 다 보네 좋을 게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거지아이가 다 좋겠소 데려가려거든 지금이라도 데려가오 난 날마다 저해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소 노인은 그날 빌어먹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노인네는 아이에게 그날로 옷도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도 색다른 음식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노인네는 이 여자아이를 자기 딸처럼 금이야 오기야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갔습니다 남자애는 커서 어린때를 벗고 사내대장부가 되었고 여자애도 곱게 곱게 자라서 이팔 청춘 꽃다운 차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두 애들과 의향을 묻고 잔치를 베풀어 부부를 맺어주었습니다 한 집에서 한 노인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애들이라 잔치까지 하니 둘 사이는 물본 기럭이여 꽃본 나비처럼 다정하였습니다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데다 보모들까지 하늘같이 받들어 모시니 입가진 사람치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나 떠받드는지 노인은 송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들 며느리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생각다 못하여 아들 며느리가 싫다는 것도 억지다짐을 해서 세간을 내왔습니다 억지로 내온 세간이니 아들 며느리는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루만 보지 않아도 아버지 일이 근심되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무난드리고 색다른 음식을 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먹기도 전에 아버지 잡수어 보라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부부는 부모가 그리워 서로 앞다투어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이 고울에는 서울에서 늙은이를 천냥해 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두들 돈도 없었지만 일도 못하는 늙은이를 천냥해 판다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 소문을 듣자 약속이나 한 듯이 마주앉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서 노인을 천냥해 판다는 말을 당신도 들었어 들었어요 여보 우리는 노인이 없어 걱정인데 왼사람이 노인을 다 팔가요 여보 우리 그 노인을 사지 않겠어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그 노인까지 데려다 모시면 얼마나 좋겠어 부인은 남편을 애틋하게 쳐다보며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방님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묻고 아버지만 꺼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노인을 사옵시다 부부가 의논이 합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없이 생각하더니 사는 게 좋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사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이 일은 너희들에게 맡기니 너희들 생각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새갓 날 때 가산을 다 넘겨주다시피 하여 가산을 다 팔면 천냥돈은 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의논하고 가산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우선 노인부터 사오고 보자고 있는 가산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가산을 판 돈 천냥을 가지고 서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서울에 가서 수소문하니 천냥의 노인을 판다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슴없이 그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고 백발수염이 자반이나 되는 노인이 홀로 앉아있었습니다 노인은 집 안에 들어서는 젊은 부부를 유심히 살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노인에게 곱게 곱게 절을 하였습니다 자네들은 어인일로 이 늙은 것을 찾아와서 절까지 그렇게 곱게 하는고 네 우리 부부는 아무 고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돈 천냥을 받고 노인을 판다기에 불원천리하고 찾아왔습니다 수염이 하얀 노인은 이들 부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래 자네들이 노인 사러 왔다는 말인고 그러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싫어하는 것이 상례인데 자네들은 어이하여 노인을 사려하며 노인은 사서 뭘 하려고 그러는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은 다 어려서 부모양친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노인님 부모 없는 것이 저희들의 평생의 한입니다 저희들은 노인을 사다가 부모로 모셔보려고 노인 사러 왔으니 우리의 한이나 풀어주시시고 참 좋은 젊은이들이네 난 오래지 않아서 죽을 사람인데 자식이 없어 이 집을 넘겨줄 자식을 찾던 중이었네 자네들의 말을 들어보니 자네들이 내 자식이 될 만한 사람이네 내 이 집과 가산을 오늘부터 자네들에게 넘겨주네 노인은 가산을 넘겨줄 사람을 찾느라고 그런 소문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부터 고울에서 온 아들 며느리는 이 집의 아들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서 늙은 노인을 모시고 화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헌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두 부부는 고울에 두고 온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안지나 선아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백발노인은 아들 며느라가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보자 대체 어인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속일 것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부부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나온 자초지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하였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듣더니만 좋아서 무릎을 툭 쳤습니다 이 사람들 일이 참 잘 되었네 내 자네들 덕분에 노년의 말똥무까지 생겼네 그려 지체 말고 어서 가서 그분을 모셔오게 아들 며느리는 고울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후사연을 세세히 이야기하고 그를 서울로 모시고 왔습니다 두 노인은 만나자 반가워 서로 마주 앉아서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노인은 친형제와도 같이 사이좋게 만년을 보냈으며 부모 없이 자란 두 젊은 부부는 두 노인의 일천사랑을 다 받으며 그 뒤로 노인들을 고이고이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문은 온 나라에 짜하게 퍼졌습니다 오누이라도 단둘 뿐이니 부부가 될 수밖에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7년이란 전란을 겪고 나니 국토는 여지없이 짓밟혀 어디가나 철양한 경상이었고 백성은 생이 사별하여 얼굴에 수심뿐 웃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때 나라의 임금은 가라앉은 민심을 돌려세우고 나라를 다시 일떠세우려고 생각하던 끝에 우선 대궐안에서부터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우정 신하들과 농지거리도 하고 우스운 수수께끼도 내놓군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임금은 오늘 즐겁게 놀자고 경들을 불렀네 과인이 이제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임금이 신하들과 놀며 수수께끼까지 내는 일은 고금의 처음이라 모두들 기뻐하며 임금 앞에 다가앉았습니다 옛날 온우이 둘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저 망망한 바다에 나갔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사옵니까 임금이 신하들과 크게 거간을 두지 않고 스스럼없이 말하니 신하들도 크게 꺼리지 않고 임금의 말 사이에 쐐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채같은 파도가 이로 고기배는 밀리기만 했네 세찬 파도가 이로 자그마한 배를 미니 그까짓 배가 다 모야 물위에 떨어진 나무 이파리 고기배는 밀리고 또 밀리다 보니 정처없이 밀려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아득히 멀고 먼 무인도에가 닿았다네 그래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그 온우이가 어떻게 되었겠나 어떻게 될 게 있사옵니까 누이는 누이고 오라비는 오래빌게 아니옵니까 한신하가 제껏 이렇게 대답하는데 오성대감이 머리를 가로자오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왜 신의 생각에는 처음에는 오라비는 오라비고 누이는 누이였겠지만 3년 후에는 부부가 되었을 것이라 보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가자니 그럴 수밖에 있사옵니까 옛기 그건 무슨 당치하는 말인고 아무리 무인도이기로 동방예이지국에서 난 오람누이가 그렇게 쉽사리 부부까지 될 리가 있나 임금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오성대감은 좀처럼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디 따로 예가 있사옵니까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무인도에 이르렀으니 처음엔 그저 살 궁리만 했을 테지만 차츰 살아나갈 도리가 생기니까 이번엔 후대를 보고 재미있게 살아나갈 생각을 하게 될 게 아니옵니까 그런데 남녀는 그들 단둘뿐이니 할 수가 없이 부부가 될 수밖에요 예란 따로 없습니다 행하며 예라고 피치 못할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것도 예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성대감이 입담좋게 도리를 따져가며 말하니 그 말을 듣던 임금이 껄껄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경의 말에 도리가 있네 그러니 경이 수수께끼를 맞춘 것일세 상감께서 내신 수수께끼를 이 신하가 풀었으니 상을 주옵소서 그럼 상으로 이 담배나 한 대 부치세 임금이 상으로 담배를 권하니 오성대감은 받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감께서 어찌 한간 백성들이 담배 권하듯 담배를 상으로 주시옵니까 다른 상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니 임금이 하는 말이 경이 방금 행하면 예라고 하지 않았나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 담배 한 대도 상이라고 내주면 상으로 되는 법이니 어서 받아 피우게 안 받으면 이상도 없어지네 말문이 막힌 오성대감이 할 수 없이 임금이 주는 담배를 받아서 빽빽 피우니 임금은 물론 신하들까지 떠들며 웃는 바람에 대궐 안에서 터진 웃음이 대궐 밖에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 대궐 안에서 처음 있는 웃음이었다 합니다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나래나 돋힌 듯 한간에 퍼져 백성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며 웃어대는 바람에 차차 한간에도 농이 생기고 웃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이처럼 농을 좋아하니 신하들도 담이 커서 임금 앞에서 곧잘 농을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였습니다 한 신하가 관복소매 속에 볶은 콩을 몰래 넣어가지고 와서 임금을 보고 물었습니다 상감께서 신의 이 관복소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출 수 있습니까 보면 몰라도 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 상감께서 알아맞히시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일은 보지 않고는 모르겠네 그래 그 속에 보배라도 넣어가지고 왔나 신하는 빙글에 웃더니 관복소매 속에서 볶은 콩을 꺼내서 또또독 소리를 내며 씹어 먹었습니다 경은 대체 뭘 그렇게 먹고 있나 네 콩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콩볶이라? 그러하옵니다 정승도 사흘 굶으면 콩짜개를 주워 먹는다는데 이런 세월엔 볶은 콩 먹기도 쉽지 않는 줄 아랩니다 그 신하는 우정 더 소리를 내어 콩볶이를 만나게 씹으며 임금의 안색을 살피었습니다 임금은 저도 몰래 침을 꿀꺽 삼키며 신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좀 주게 나도 콩볶이를 먹어봅세 그러지 않아도 딴 생각이 있어 관복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달라고 하니 신하는 한 줌 움켜서 임금에게 콩볶이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신하에게서 콩볶이를 받더니 만면에 웃음을 짓고 경들도 맛을 보라며 다른 신하들께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임금이 신하와 자리를 같이 하고 볶은 콩을 먹는 일은 대걸이 생겨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허허허허 담배가 식후일미라더니 이렇게 모여앉아 콩볶이를 먹어보니 이런 때는 콩볶이가 천하의 일미일세 그려 헌데 이 콩볶이는 어찌 생각하고 가지고 온 건가 경이 짐을 생각해서 복가 가지고 온 건가 아니올시다 어허 필요곡절일세 그럼 이 콩볶이는 어디서 생긴 건가 지난 밤은 저의 스승의 제삿날이온데 신은 그만 어젯밤 대걸에 있다 보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침에야 갔습니다 스승님이 계셨기에 소신이 오늘 나라의 한몫 일이나마 맡아보게 되었사온데 늦었지만 아침에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선생님 잡수시다 남긴 제사상 음식이라도 먹고 오는 게 예가 아니겠습니까 암 그야 그렇지 아무리 큰 벼수를 해도 선생은 선생이고 학생은 학생인데 예를 몰라서야 안 되지 헌데 제가 갔는데도 선생 자제분 되는 사람이 음복상을 내와야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잡수시다 남은 제사 음식을 먹고 가게 어서 차려오라고 청해 싸웁니다 그런데도 자제분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컥 화를 냈지요 그러니 그 자제분 되는 사람이 마지못해 나가더니 도리상에 콩볶이를 놓아가치고 들어와 저의 앞에 공손히 놓고 사과를 하옵더이다 대감님 노여 어마 없어서 간밤은 부치님의 제삿날이나 집에는 콩밖에 없어서 지난밤 제사에는 이 콩을 볶아서 부치님 대접을 했습니다 대감님 전에 감히 음복상을 내오지 못함도 이 때문이오니 널리 생각해 주시고 이 콩볶이라도 잡수시고 가옵소서 자제분 되는 사람이 이같이 말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콩이 목으로 넘어가겠사옵니까 산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제사를 안 지내도 무방하겠는데 콩이라도 정성껏 볶아서 부치님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으니 이 아니 효자옵니까 그래 너무도 천하에 다시 없는 기특한 일이라 이 일을 상감께 아래구저 소매 속에 콩볶이를 넣어가지고 와 싸옵니다 임금은 눈물이 그렁해서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 자리에서 어명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경탄할 일이로다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에도 돌아가신 부친을 그처럼 정성스레 대접하고 손들에게도 콩볶이로 음복을 시켰으니 나라 근심을 덜고 부모에 극히 효도한 효자로다 저마다 이처럼 한다면 어찌 나라가 빨리 부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나라 예의가 바로 서지 않을 수 있을서냐 이 사실을 글로 적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도록 할지어다 임금의 령이 내리자 나라에서는 그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었고 글로 그 사실을 온 나라의 전하니 듣는 사람마다 찬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백성들은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재물을 허타히 쓰는 일이 없고 저마다 부지런히 일하고 나라에서도 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살피니 상하가 한 마음이 되어 어렵던 나라 형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섰다고 합니다 3명이서 쌀 한말로 석 달 버틴 며느리 옛날에 어떤 양반집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들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이 오대독자였습니다 오대독자니 귀한 아들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더니 암산해가 돼가지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절에 가지고는 장가를 보내도 살림이나 제대로 지키고 살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아주 똑똑하고 당찬 사람으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아들 녀석도 살림 지키고 사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하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냈는가 하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서 쌀 한말 가지고 새 식구가 석 달을 먹고 살면 며느리로 삼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종하고 여자 종을 하나씩 달리고 쌀 한말을 주면 그것으로 새 식구가 석 달을 먹고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니 여기저기서 한다 하는 양반집 처녀들이 며느리 되겠다고 왔습니다 양반집이고 살림도 넉넉하고 하니 혼자야 그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왔는데 처녀가 오면 남자 종과 여자 종 하나씩 달려서 따로 거처를 마련해주고 쌀 한말 갖다 놓고는 그만이었습니다 그걸로 석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처녀마다 석 달은커녕 한 달을 채 못 넘겼습니다 어른 하나가 못 먹어도 한 달에 한말은 먹어야 사는데 아무리 양을 줄여도 그것 가지고는 석 달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쌀 한 줌씩 넣어 죽을 끓여가지고 하루에 두 끼씩 먹어도 한 달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는 처녀마다 아껴 아껴 먹다가 쌀 떨어지면 두 손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비운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농사꾼한테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여태 시집을 못 보냈었습니다 그 딸이 하루는 아버지한테 저건 너 양반댁에서 쌀 한말로 새 식구가 석 달을 먹으면 며느리 삼겠노라 한다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딸이 말하니 아버지가 말하길 한다 하는 양반집 교수들도 와가지고 한 달을 못 버티고 돌아갔다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석 달을 버티겠느냐 하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딸은 염려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랬어 아버지는 마지못해 보내줬습니다 이 처녀가 양반집에 가니까 역시 소문대로 참종 내외를 딸려서 쌀을 딱 한 말 주고는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쌀을 한 옵씩 두 옵씩 내다가 죽을 쓴다 어쩐다 수선을 피울 텐데 이 처녀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첫날부터 쌀 한 대를 뚝딱 퍼서 밥을 푸지게 지어놓고 종들에게 먹자고 하였습니다 종들이 도리어 걱정이 돼서 아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열흘을 못 넘깁니다 라고 걱정하며 말해도 그저 아무 염려 말고 실컷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도 쌀 한 대 뚝딱 퍼서 밥을 지어놓고 배를 두드려가면서 먹고 또 그 다음날도 그리고 이렇게 한 살 지나니까 쌀도 거의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처녀가 종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슬슬 일하러 나가자고요 나하고 아주머니는 들에 가서 나무를 캐고 아저씨는 산에 가서 하루 한 짐씩 나무를 해오면 그걸 팔아서 양식을 사다 먹자고요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처녀가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아 가만히 앉아서 아무리 아껴봐 쌀이 줄지 어디 늘기를 하나 일을 하면 절로 돈도 생기고 쌀도 생기고 하니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처녀는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랬어 그날부터 새 식구가 일을 했습니다 여자 둘은 나무를 캐다가 팔고 남자는 나무를 해다가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다 들여 놓으니 먹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았습니다 석 달 동안 실컷 먹고도 쌀이 한가만아 남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주인 양반이 어떻게 됐나 하고 가보니 쌀을 가마채로 쌓아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무릎을 탁 치더니 옳거니 너야말로 내 며느리로구나 바로 나를 받아 홀리를 올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처녀는 양반진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뒤로 자기도 억척같이 일하고 제 남편도 일을 고되게 시켜서 아주 듬직한 사내로 만들어놨습니다 남정내고 안학내고 간에 일 안하고서야 사람 고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